그리고 응원봉은 저희가 너무너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너무 멀지 않은 시점에 모두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크라는 앨범으로 컴백한 유니크한 리더 원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은발머리로 돌아온 쿨한 래퍼 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빨간머리 반전 매력 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퀸사이의 햇살이자 용맹한 바람쥐인 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뷔 때보다 키가 더 커서 이렇게 자이언트 베이비가 된 다밍입니다. 감사합니다. 패키! 패키 고마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렇게 또 컴백해서 뵙게 되니까 너무 또 기분이 색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강이라는 곳에서 산책관에 산책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수영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여름이 오면 워터파크에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물놀이를 정말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플로우의 썸머타임을 많이 즐겨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의 선생님의 덤디덤디를 항상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에스데드 에스의 Down Slow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는 DPR LIVE의 Text Me라는 노래를 정말 좋았는데요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느껴지는 쾌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이클 잭스님의 LOVE NEVER FELL SO GOOD 싫어하는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저는 일단 정말 하루종일 바다에서 서핑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해변에 이렇게 누워서 책도 읽고 이렇게 놀아요 하루종일 여유롭게 해변에서 그렇게 그런 휴일을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그렇다 저는 요즘 약간 푸른 숲을 보고 숨을 한 번 이렇게 크게 쉬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휴가가 생긴다면 전라남도 담양이라는 거거든요 대나무 숲을 보고 해보고 싶습니다 Just to bring it 저는 여름이니까 빈수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수 좋지 평소에 정말 엽떡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저희 특별한 날에 항상 엽떡을 시켜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랑 또 엽떡을 같이 시켜서 먹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밥보다 디저트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린 요거트를 저희 팬분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딱 디저트를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팬분들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고 다인원일 테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바비큐 파티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싶네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아무래도 저희 다섯 명의 개개인의 실력이 정말 뛰어나고 역량도 뛰어나고 매력도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곡을 선정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존경하는 선배님들이나 좋아하는 곡, 좋아하는 댄스를 보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들다보니까 혼자서 연습해보고 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키우다가 아무래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멋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PD님과 얘기를 해서 진행시키는 편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컴백을 하면서 뭔가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많아지고 이렇게 뭔가 점점 뭔가 이렇게 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저 느낄 때가 이제 음악 방송할 때인데 음원봉 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그때마다 항상 신기하고 감동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는 항상 너무 감동이고 너무 영광이고 그만큼 더 보답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봉은 저희도 너무너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너무 멀지 않은 시점에 모두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또한 음악 방송에서 많이 믿겼던 건데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이제 선생님들의 노래를 많이 연습하고 이제 선생님들을 무대를 보면서 굉장히 꿈을 많이 키워놨었었는데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음악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그런 부분에서 꿈이 많이 실현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많은 꿈들을 네, 잃어버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되게 배움이 가득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데뷔 활동 때 많이 즐기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활동 때는 조금 더 즐기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개개인은 좀 더 부족한 점을 더 채워나가면서 연습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팀워크를 더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 서로 소통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계속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 다른 타 아티스트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많이 배우고 더 상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컴백이니만큼 컴백기가 조금은 길었던 만큼 그만큼 그 시간을 더 활용하려고 했었고 데뷔 때보다 오히려 데뷔 때보다 더 긴장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곡에 정해진 주제 분위기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맞췄었던 것도 있지만 언누얼 그 자체가 저희에게 시기도, 주제도, 분위기도 저희 자체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였기 때문에 언누얼 그 자체가 퀸즈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미야미 때는 조금 더 갓 잡힌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좀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뭔가 이지리슨이 부드러운 노래이지만 조금 이렇게 강렬한 의상들과 그리고 좀 무게감 있는 그룹이랑 퍼포먼스들로 좀 너무 뻔하지 않게 킹자이만의 색깔로 좀 잘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음가짐이나 무대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이미지 또한 뭔가 잘 즐기고 싶었고 저희끼리도 잘 즐기고 싶었고 이게 저희의 즐기는 에너지를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완벽한 연습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끼리도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즐기려고 연습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서로 아이콘택트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있었고 이제 또 이제 아우 아우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파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잘 살리려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글로벌 팬분들도 같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영어 버전으로 언노벨도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발음으로 연습을 또 열심히 했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전달력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되게 연구를 많이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 언노머를 2배속으로 연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저희 멤버들이 동작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더 오버해서 그걸 추니까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하는 구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채 언니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서로 약간 cheer up 하는 그런 구호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앨범 준비 과정에서는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나나 신나는 거 없자면 뮤비 촬영 날 다들 많이 지쳐 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서로 얼굴 보면서 다미님 화이팅! 이러면서 주변 스태프분들까지도 감독님 화이팅! 에버라스트 화이팅! 이렇게 서로 cheer up 해주곤 했답니다 우선 저희 앨범은 특이하게도 전 멤버 포토카드가 다섯 장 전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가사지가 엽서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딱 들어보고 뭔가 소상욕구가 생기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앨범을 일단 사시면 아실건데 정말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업무홀 활동이 많이 남아있으니깐요 그거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활동이 끝난 후에도 뭔가 아이커분들의 만나별 자기를 많이 만들고 싶고 그럴 자리가 많아질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아이큐분들과 만들 자리들을 저희가 정말 많이 만들 예정이니 아이큐분들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모든 콘텐츠 저의 욕심 납니다 저희가 데뷔곡이 야미야미였잖아요 그래서 야미와 관련되면서 먹는 콘텐츠를 같이 하면서 조금 언노멀하게 콘텐츠를 하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했는데 뭔가 저희가 다 라이브를 잘하는 그룹이어서 뭔가 라이브 클릭 같은 거를 보지 좋지 않을까 네 아이큐 여러분 항상 사랑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요즘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주시는 사랑 항상 다 기억하고 그것을 다 보답하는 그런 멋지고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갈 이유를 항상 제공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해요 오래오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